요것이 짐품 명품 남인수의 목소리라면 이번엔 모창가수 남강수의 목소리 모창가수 앨범까지 죄다 모을 정도로 열정 넘치다 보니 누군지 아세요? 어느 분? 두 분 어라? 나 찍는데? 은방울자매? 은방울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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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가요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는 걸 좋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고 가요제 행사가 있습니다 LP판 모으는 게 다가 아니었다 가수들이 공연장에 찾아가 사인까지 받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대단하고만 대단해 당대 최고의 유명 가수들을 거의 다 만나봤을 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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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도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거. 옛 가요에 심취해 있던 아저씨가 향한 곳은 또 다른 방. 그런데 여기도 또 다른 아저씨의 보물로 가득한. 여긴 또 뭔가요? 와튼 테이블 한 3, 40개 정도 제가 수집을 해놨습니다. 제 악기 단서를 내는 재미가 또 속이다가. 아 그래요? 엘피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턴테이블. 얼핏 보기엔 비슷해도 저마다 다 다르다. 특히나 아저씨가 자랑하고픈 것은. 이 기계에요. 추금기. 이거 딱 보기에도 벌써. 저거 추금기인데요. 저거 돌려야 돼요. 추금기로 노래 한 곡 들려준다던 아저씨. 그래야 소리가. 이거 테이블을 감는 겁니다. 약간의 노동이 있어야만 노래 감상이 가능하다고. 아 소리가 되게 좋네요. 아 조금만 좋아. 아저씨 노래 듣다 말고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며 밖으로 나갔다. 진짜 보물이네요. 아저씨는 자동차로 이동 중에도 LP판을 듣는 게 가능하다는데. 그건 안 되는데. 어 차에서요? 휴대용 턴테이블. 안으로 튀는데. 중간중간 신혼대기 중인 거라 듣고 나갑니다.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이것은. 우와 뭐야. 들으러는 봤나 휴대용 턴테이블. 언제 어디서나 LP판을 듣고 싶어서 자동차 안에까지 설치해둔다고. 야외 나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종종 음악을 듣고 납니다. 음악 감상실이 되네요 차가. 자동차 보조석까지. 당당하게 자리 잡은 턴테이블. 운행할 때는 안 될 거리네. 시빅거리지. 뭐 사람은 못 가겠네요. 대체 아저씨는 왜 이렇게 LP판에 푹 빠지게 된 걸까. 제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지만 오랫동안 혼자 운전을 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버스 운전을 했던 아저씨. 그렇다 보니. 매일 뭐 같은 구간 노선도 반복되고. 다람쥐 체부 악기 도듯이. 이 행위에 지어서. 마치 텐테블리에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듯한. 제 인생의 행로 같아가지고. 애정을 느끼고. 더 많은 LP를 수집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LP판에서 돌고 도는 인생을 보았던 아저씨. 이제 영원한 삶의 동반자가 됐다고. 안 지나서나 LP판 생각뿐인 아저씨 닦고 닦고 또 닦아도 끝이 없다. 오래된 음반이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워스 fl정이란ffic 보니. 2부에서 계속 됩니다